우윤희 사막 이미 그 아이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걸 사랑하거나 좋아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내겐 그 이상의 존재인 여자 힘들다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김영아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아 그치 그치 김영아 그래 너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이걸 까먹고서는 내가 너를 찾겠다고 진짜 그 개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까 와 진짜 와 내 자신이 진짜 한심하고 억울하다 정말 전장님 새 알바 오늘 왜 안 나왔대요? 몰라 뭐 며칠 해보더니 재미가 없나 보지? 엿장수 맘대로네요 그러게 알바가 하더니 좀 챙겨봐줘 주방부터 좀 봐 알겠습니다 그래 된장 된장을 한번 넣어보자 아 된장 한술만 줘봐 대박 이거 millennials 형 이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건가? 뭘 그렇게 열심히 뒤져보나? 죄송합니다.